내가 해봐야지. 아이고 아이고 병 다 고쳤다. 내 허리빙 다 고쳤다. 와아 저 기분이 좋아. 허리빙 다 고쳤다. 남사방 제대로 한 번 끊어져요. 20년 만에. 우와 아빠도 너무 너무 시원함이 느껴져요. 필요 없는지 알고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했는데 내심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간다고 왔던가 금방 가대. 아 그랬나. 여보세요. 자기는 자기는 여기 남사방에 와가지고 지금 지금 집이 뭐 이거 방에 뭐 암막 이런 뭐 조선방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덩띵이 두드려줬더니 내 삶은 얼마 센도 너무 불어하길래 시원하고 좋다는데 나는 갈비뼈 부러질 것 같아서 내려와 앉았다. 암막이가 등을 두드려주는데 얼마나 센지 내 형도는 하니까 시원하고 좋다는데 나는 갈비뼈 부러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. 야 이 사람은 자막도 아니고. 야 저거 뭐고 놀러 오더라도 야 여기 저 등등이 두드려는 암막이 갖다놓고 지금 시원했는데 너희도 댕기러 와요 한번 해봐라 한번. 어. 어. 저기 저 인천에 사는 아이 뭐야? 어. 어. 막네. 헙도기도 얇고. 자. 우리 재상 목록 2호다. 그래요? 우리 재상 목록 1호다. 우리 재상 목록 2호다. 우리 재상 목록 2호다. 그거봐. 아 앨범. 오구 앨범이 이렇게 많아. 응? 나는 재상 목록 1호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4남매고. 그 다음에는 그 책 그린거에요. 와 이떡아 이떡아 이떡아. 저기 저기 저. 촌 아가씨였네. 딱 촌 아가씨네 단발머리 해가지고.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다 시골 아가씨들이 다 가 있지 뭐. 서울 아가씨 미치도 있는 줄 알고. 아하핳하핳. 시꺼멓게 탔네. 행군에 가고. 행군하니까. 아 그 분의 날이 저 서울가 행사할 때 갔어. 그러니까 그거는 시꺼멓네. 정신이만 안가져가지고. 그냥 탈 수 있게. 가져가라 하길만 절대 가져간다 하디 뭐. 집 열 때 없다고. 그럴 것이야. 내일 가져가야 되겠다. 자유전지 또. 자유전지 또. 자유전지 또 일찍 일어나지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방에 놔두고. 내일 갈 때 가져가고. 아이고 아이고. 그래요 주무세요. 아 그래요? 안 던져주시고 이제. 하루 종일 저쪽 끝까지. 아하하하핳핳핳핳. fault 안 던져. 또고. 소설 소리 좋구나. 양벌 붓고. 세장님 씨 또 눈 씨이 오늘 또. 아휴. 아휴. 늙으니까 자꾸 눈이 적셔진게. 눈썹 몇 개 빠졌어요. 어휴 빠졌어요 지금. 아휴 아휴 아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나는 마루야 잘래. 아이고. 이제 씻고 잡니다, 이제. 아이고, 배불러. 관계 갔는데 조심해서 자. 네. 아이고, 안녕히 주무세요. 아이고, 머리 아파. 김치 다 담그고 하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프네. 이거 뭐 거꾸로 덮고 일어나? 그렇지, 이게 맞죠? 솜입을 덮는다는 사람 처음 봤네. 아이고, 머리 아파 봐요. 아이고, 죽겠어요. 수고했네, 오늘. 아이고, 주무세요. 오늘 수고했어. 고생하셨어요. 함 선생. 아이고. 불 끌까? 네, 불 끌주세요. 주무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고, 손녁이 다 마주셨습니다. 아이고, 내가 뭘 고생을 해. 제 딸 바보가 고생했지. 아, 그러니까 말을 정출하시네. 아니, 말수가 적긴 적이 없긴 적이 없어요. 아, 웃겨. 먹는 건 똑같아요, 그래도. 자랑칠 것 같아. 김치 내가 담았다, 이러면서.